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도심속 뷰티연구소 아모레시티랩의 연구원 고은비입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해선 타고난 피부와 현재 피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저는 기기로 피부를 면밀히 진단하고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반적인 생활 습관을 분석해 고객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찾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피부 상담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과 고민에 대해 털어놓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고객들이 피부 상담을 받고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피드백을 주세요. 아모레시티랩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는 성취감이 가장 큰 행복의 지표였다면 지금은 다른 이들의 행복을 돕는 것이 제게 큰 행복이에요. 아모레시티랩 연구원들과 오랜 시간 함께했어요. 함께 보낸 시간만큼 끈끈한 팀워크를 자랑하죠. 시티랩은 연구실이지만 고객 접점에서 일하다 보니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많은데요. 모든 멤버들이 시티랩 공동의 미션 하에 강력한 공감대를 공유하고 있어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빠른 편이에요. 업무 분담이 명확하고 서로를 신뢰하기에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죠. 제 고향은 제주도예요. 제가 과학자라는 꿈을 꾸게 된 것은 제주도 출신이라는 제 배경의 영향이 크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산으로 바다로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특히 깜깜한 밤 오름에 올라 쏟아지는 별들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때부터 우주와 자연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고 상상력이 풍부해진 것 같아요. 저는 19살부터 요가를 시작했고 요가 지도자 자격증을 1급까지 취득했어요. 요가는 호흡과 수련을 통해 몸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시티랩의 카운셀링과 닮아있다고 생각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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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